대한민국 천태종 복지재단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단양 지역 수재민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천태종 복지재단은 충북 단양군의 수해 피해 지역 10가구를 방문해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금 전달 현장에는 천태종 복지재단 사무총장 성혜스님, 단양 노인보금자리 원장 화엄스님과 단양 노인전문요양원 일화스님, 단양군청 관계자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지원을 받은 가구들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구 가운데 단양군청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습니다.